수사분이 잠시 술 한잔하자고 해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직접 사실은 그 당시에 서빙고 대공분실의 실장이던 모 대령이 자기들에게 이런 문간접단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기는 그 상사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고백을 나한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공대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토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죠. 이건 이제 정말 한국서는 당분간 글 되는 건 접어놔야겠구나, 절퇴를 해야겠구나. 더 이상 글은 쓸 수 없구나 하는 생각까지 절망적인 생각까지 갖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몇 대 정치 지배 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써먹었다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독재를 부정하고 저항한다면 김일성 도당이 밀고 내려와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분단을 악용한 정치 행태였어요. 군사 독재라는 것이 그 힘이 분단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분단이 만약에 없다면 그건 미친놈이죠. 미친 짓이죠. 분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벽으로 등지고 칼 빼도 총 쏘는 거 아닙니까. 70년 내에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좌익의 과거의 역사, 우익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가령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과거의 6.25 전, 후 속에서 어떻게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는지, 자식들은 더러 얘기를 들어서 소문을 안지만 그걸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피해자 가족들이 많이 다 찾아다니면서 소위 과거의 그것을 밝히려는 작업을 하자. 적어도 명예회복은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체포돼서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요. 주동자들은. 그런 분위기니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여전히 많은 문인들이 한계를 갖고 재갈이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 여긴 건드리면 안 된다는 한계에서는 그것까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대의 문인들은 다 자체검열을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난 대로 다 쓰지 않고 아예 보면은, 이래 하면은 아, 이거는 국화보안법 몇 조, 방호법 몇 조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피해가는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용어 같은 것도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저는 70년대 제가 쓴 글 중에는 아주 정말 들어가도 될 구절 아니고는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좌익에 대해서 또는 빨시산들에 대해서 그들이 인간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들은 악마하고 흡혈기고 드라큐라고 가르쳤으니까. 물론 군사독재, 박정희 독재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또 비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공포정치를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은, 민중계획의 개인은 억압을 느끼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발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 창조의 싹을 틔워줘요. 만약에 유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순수문학길로 그냥 갔을 겁니다. 순수문학. 무시무시하고 억압적인 신뢰가 아니었으면 분담문학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느려졌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작가들. 그 말 속에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순들 또 민족이 겪는 고통과 비극의 원인이 바로 분단입니다. 민주화와 통일만이 그 모든 모순과 민족적 아픔을 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 중에는 분단현실을 들어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작품보다는 민주화운동에 더 매달린 작가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문학 그 자체보다는 작가들의 뜨거운 피와 눈물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많은 작가들이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 눈물과 한숨을 시즐과 날줄삼아 분담문학 작품들을 토해냈습니다. 70년대 분단소재문학 조국의 분단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김은일의 노을, 현경의 순희삼촌, 윤흥길의 장마 이런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은 뭐냐면, 이제 그들도 인간이다. 그동안에 이른바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에 좌우의 갈등 속에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추구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폭도다. 그들은 빨딩이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삶이다. 라고 했는데, 70년대 작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들도 인간이다. 하고 하면서 인연과 인간을 구분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그 70년대 분담문학은 인연은 나쁘더라도 인간은 나쁘지 않다. 이제 4.19를 겪으면서, 4.19를 체험한 세대들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세대들이 등단에 나와서 70년대 문학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만들어내면서 점점 분단에 대한 인식 수준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탈향, 부주노동 할 때 첫 작품 탈향은 고향 벗어나온 아픔. 고향을, 본의 아니게 고향 벗어나와서, 부주노동 하면서 우리 고향 사람들 넷이 하는 그런 고향 벗어나온 고향을 잃어버린 아픔이기 탈향이거든요. 탈향.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남북관계가 자꾸 진전되잖아요. 7.4공동성명, 72년 7.4공동성명대는 그땐 또 나대로 거기에 맞는 이단자사라든지 이런 걸 썼어요. 그때 말하자면 적자회담이 되고 남북관계가 그만큼 이제 여기 말하자면 멀어질 때 말하자면 나로서 무슨 거리가 생기잖아요. 분단의 모순이 만들어낸 독재 정권들은 작품의 소재는 물론이고 등장인물의 대사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야만적인 정권은 작품이 가지고 있습니다.